진행 크다 크다 크다잉 크다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갯빼이 내렸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양 가른 양 안통 공군쪽 바깥쪽으로 말아보고 있는 곳인데요 양가르니어에 내리고 싶었으나 양목 중대학에서 납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밥은 크릴 다섯 장에 감정차나 두 장에 만맥 하나에 빵가루 하나 넣어주고 있어요 딱 두 개입니다 오늘의 몇 개는 참 개찌렁입니다 많이 담아주시고요 저는 두 개 같은 하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계단 깔끔하게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이 새끼야 대답이 없어 이 새끼 화이팅 저 형 저 형 화이팅 한 번 해주고 아멘 아니 화이팅만 하는 걸로 편집해줄게 아멘 어따 또 까칠하게 나오니 그만 할게 이 시벌 고고 고고 오늘 낭비게이션님 오늘 고기 좀 나올까요? 뒤졌다 말해서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예 포동이 오늘 좀 나올 것 같습니까? 고고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손만 벗으시길 바랍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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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갈 길 가버려요 아 사와도 어이가 없겠는데 우어치를 우어치를 사왔어야 되는데 안 사와 갈 거에요 큰일이네 야 이 율과는 새끼야 자 물이 너무 빨라서 사모찌로 변경합니다 거짓 달려보는데 달려보러 아 목줄을 1미터만 주고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길어봐야 의미가 없어 벤치가 못 따라가 으 바람본다 아 뭐야 이거 내신이야 뭐야 누구인가 자 선크림 좀 바로 갑시다 선크림 선크림 내맛고 대기맡 2비가 공간 배ctive 저렴한 한번 5 5 5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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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job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여보세요. 그거 아니지. 빨리 가게. 빨리 가게는 반만하지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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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